누가 널 찍었대? 대체 성매매한 새끼가 누구야? 저... 본인이 직접 찍으신 거 맞으시죠? 예,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였어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곧장 갔는데 대낮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계세요. 누구 없어요? 누구세요? 아이가 보졸한 그놈들한테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상당히 협박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아저씨가 가만히 놔둘게.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 돼. 유일한 증인이잖아, 네가. 진짜죠? 저... 근데요. 뭘 걱정하는지 알아. 절대 누군지 모르게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할 거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해서 확실해질 때까지 확인해 보고 그때 가서 공개할 거야. 됐지? 카메라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가자, 응? 뭐? 뭐, 근데 여기 술집에 왜 카메라가 세팅돼 있냐? 보내달랬대요. 제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 등본도. 다시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하면 그 사이 아이가 마음을 바꾸거나 도망갈 것 같아서 마침 거기 있던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안 나오게 목 아래로만 찍을 거야. 성매매 반개. 사실이니? 네. 강제로 시킨 거야? 처음에는 마덤 언니가 제안했어요. 누가 저리 콕 찍었다면서. 대학도 보내주고. 제 꿈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해서. 나 깜만이라고 했는데. 나는 집 타고 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 이리 와주세요. 아, 이리 와주세요. 아, 이리 와주세요. 이거,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잘못이 아니라고. 누가 널 찍었대? 대체 성내미 한 새끼가 누구야? 그게... 괜찮아, 괜찮아. 다 얘기해. 천수생명 사장님이요. 천수생명 사장이면 뭐 천수? 네. 아, 근데 돈은 딴 아저씨가 냈어요. 마담 언니한테. 딴 아저씨? 네. 우병식 사장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